유수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에서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고요 어떻게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지 이런 메커니즘 연구하다 보니까 유전자, DNA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고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사실 페스티벌 지구에서 우리가 생명종이 어떻게 탄생하고 생명의 다양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근본적인 어떤 생물화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진화의 원동력인 DNA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보시는 이 사진은요 여기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것인데 DNA 구조를 발견해서 분자생물학의 탄생지가 되고 단백질의 구조도 발견한 영국 케임브리지의 분자생물학 연구소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이것의 제목은 What Matt Persuid? 영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무슨 미친 추적 이런 건데 이 제목은 실제로는 DNA의 구조를 발견하고 유전 암호를 해독한 프란시스 크릭이 자신이 어떻게 유전자를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쓴 책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조형물은 보시면 DNA의 이렇게 나선 구조를 보이고 있고 각각의 생각의 흐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프란시스 크릭의 손녀인 켄드라 크릭이라는 분입니다 젊은 미술가이기도 하고 과학자인데 프린스턴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미술가로 활동하는데 그가 만든 이 조형물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나날이 변하는 지구에서 진화를 이야기하고 유전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싫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DNA의 구조가 발견된 것은 20세기에 역사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세계에 어쩌면 생각의 흐름까지 몽땅 다 바꿔버린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사실은 이 두 명 프란시스 크릭과 제임스 워슨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나 당시에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철학이 사실 이 DNA 구조의 발견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여성과학자가 있는데 이 로절린 프랭클린입니다 실험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으나 사실은 세상을 바꿔버린 데이터를 생산해낸 여성과학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DNA는 이중 나선이며 이 구조가 어떻게 유전자가 되고 유전자가 복제하는 방법인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크릭이 되겠습니다 DNA 구조가 발견됐다는 것은 많은 구조들이 발견됐지만 특별히 더 의미가 큽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프란시스 크릭과 왓슨이 쓴 논문은요 896자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논문이고 한 페이지 겨우 넘는 1953년의 네이처 4월 25일 날 발간된 것인데요 여기서 이 데이터는 아까 브루네 여성과학자 로절린 프랭클린의 데이터입니다 엑스레이 회절 기법을 사용해서 DNA의 구조를 찍은 것인데 이것을 보고 크릭은 하룻밤 만에 이게 DNA는 이중 나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내서 논문을 썼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요새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지만 실제로 이 논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간단한 데이터 하나 가지고 이중 나선을 설명하면서 크릭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이 구조를 해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유전자가 복제하는 방법인지를 그 구조를 보고 알아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과학자가 가장 희망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을 해서 가장 생명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 그래서 데이터는 로절린 프랭클린한테서 왔으나 가장 위대한 논문이라고 이야기하고 20세기의 과학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중 나선에 대한 이야기나 DNA 구조 논문은 그거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고 로절린 프랭클린도 썼고 다른 사람도 써서 1953년은 소위 말해서 기적의 해라고 했었습니다 DNA가 유전자이며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밝힌 해였기 때문인데요 네이처는 이 1953년을 틈만 나면 기념합니다 10년, 20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63년도 기념하고 이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네이처라는 학술지를 세계 최고의 학술지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6개 논문 중에서 5개가 네이처에 실렸고 다른 하나가 다른 저널에 실린 거였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유전자를 발견하는 것, 유전자의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 생명의 암호를 푸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을 했으니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유전자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혹시 진액 생물이라고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담긴 모양은 그 그릇이 박테리아와 되게 다르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박테리아는 그냥 DNA가 있습니다 그게 유전자예요 그러나 핵이 있는 사람같이 진액 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들은 이렇게 유전자가 워낙 길어서 한 세포당 한 2미터 정도 되거든요 쫙 펼쳤을 때 그래서 그걸 세포 분열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도로 꼬여서 염색체라는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도 완벽하게 하고 나뉠 때도 정확하게 둘로 나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기획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염색처인데요 이 DNA는 암호로 이렇게 ATGC의 암호로 되어 있는데요 이 ATGC는 사실은 이것들이 조합해내는 암호가 바로 생명의 암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DNA가 유전정보예요 그러면 DNA가 모든 생명현상을 정복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DNA는 복제를 해서 세포 분열을 할 때나 생식세포에 전달하고 자손한테 전달하는 일도 하지만 DNA가 전사가 돼서 RNA 전달자가 되면 이 RNA에 맞춰서 짝맞춤으로 세 개의 뉴클로타이드당 하나의 아미노산이 결합되는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 대부분의 우리의 생명현상을 영위하게 되죠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전자의 존재를 쫓던 1940년대 말 1950년대에 똑똑한 과학자라면 미국 칼텍의 라이너스 폴링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면 유전의 비밀을 밝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생명현상을 하는 것이 단백질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핵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핵산의 구조를 밝힌 게 유전의 비밀을 밝힌 것이 됐었죠 이렇게 DNA가 단백질로 어떻게 코딩 되는지를 실험을 아주 일부의 다른 사람들의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DNA가 RNA가 되고 단백질이 된다는 이런 이론을 편 것 이걸 중심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센트럴 도구마 이게 프란시스 크릭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약간 더 발전을 해서 코딩하지 않는 RNA도 있고 바이러스에서처럼 역전사도 돼서 RNA가 DNA가 된다는 것도 알려지고 해서 보정이 되고 보완이 많이 됐으나 중심이론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즉 DNA는 RNA로 전사가 되고 전사된 것이 번역이 돼서 단백질이 일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도와주는 것이죠 생명현상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DNA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린 친구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어쩌면 어린 친구들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암호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모형은 실제 프란시스 크릭과 왓슨이 만들었던 모형이고요 제가 공부하고 학교 다닐 때는 이게 3층 복도 그러니까 계단 올라갔는데 그냥 딱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분자생물학 연구소가 커지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몇 년 전에 갔더니 이제는 문 앞에다가 당당하게 대우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림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방과 인산이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요 사이에 염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4개 있는데 아데닌, 고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사이민 이런 것들이 각각이 서로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염기의 서열에 따라서 오른손으로 휘기도 하고 왼손으로 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인 워슨 크릭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게 보는 DNA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구조, 화학구조에서요 이 수소결합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어쩌면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외부의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할 때 나사에서는 주로 물이 있는지 흔적을 따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수소결합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소결합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해서 굉장히 약한 양전화를 띠는 수소이온이 강한 음전화를 띠는 걸 만났을 때 인력으로 반대로 봐서 힘보다는 좀 더 세게 당기고 공유결합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서 분자 간에 이렇게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수소결합은 우리 생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DNA가 이중나선일 때도 그런 건데요 한 가닥도 DNA입니다 그거를 한 가닥 DNA라고 부르는데요 한 가닥 DNA는 반드시 이렇게 다른 가닥에서 아덴인이 타이민을 만나거나 구아닌이 사이토신을 만나면 이렇게 두 개 혹은 세 개의 수소결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금방 이중나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DNA가 RNA로 복사될 때도 전사될 때도 마찬가지라서 이 수소결합이야말로 DNA의 암호 그리고 전사 번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생명현상의 가장 큰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지구가 물이 필요한지 70% 물로 덮여 있는지 우리 몸이 왜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명종이 다양하게 되는 것은 DNA 구조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복제할수록 DNA는 변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좀 애니메이션으로 그렸는데요 DNA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복제할 때는 이게 한 가닥으로 풀려야 돼요 한 가닥으로 풀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수소결합들이 옵니다 그때 이 단백질들이 도와주죠 사실은 RNA 프라이머도 있고요 그러면서 두 가닥이 점점 점점 양쪽으로 복제가 돼서 한 세트를 더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DNA 복제 방법이에요 자 이러면 이 복제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오류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번 세포 분열할 때 보통 한 3만 개 정도의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눈도 제대로 이 눈의 모양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생명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진화가 이루어졌냐면 이 복제를 할 때 쓰이는 이 DNA 중합 효소라는 것이 다시 돌아가서 읽어서 틀린 오탈자를 고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프로핍 위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복제할 때 발생하는 에러보다 한 100배 정도 에러를 낮춥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80평생을 살거나 심지어는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이 복제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잘못된 DNA는 수선하는 기작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기작을 통해서 한 100배 정도 또 낮아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변이가 낮아지면서 생명적은 유지하고 진화의 원동력도 제공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종이 살아남거나 그러한 세포가 살아남는 것이죠 사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암세포 생물학에서는 이 바로 DNA의 에러율 즉 잘못된 돌연변이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정상이라면 암세포가 생길 때는 이거보다 한 10만 배 정도 에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이 탄생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DNA 처음에 생길 때부터 그 화학구조와 수소결합에서는 그리고 이 단백질의 성질 때문에 변화할 수 있도록 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NA 손상 반응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그다음에 우리 생명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DNA 손상 반응이라는 것은 DNA를 고쳐야 되니까 문제가 됐을 때 세포를 딱 멈추고 고쳐야 된다 그래서 셀 사이클이라고 하는 세포 주기의 조절 메커니즘도 포함하고 너무 심하게 DNA가 손상되면 죽어야 된다고 해서 프로그램 되어 있는 세포 사멸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 세포 주기가 멈춘 동안에 DNA를 수선하는 기작을 포함하는데 이 세 개의 기작은요 보시다시피 2001년, 2002년, 2015년에 노벨상으로 모두 다 기념이 되었습니다 즉 DNA 손상 반응은 우리 생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면서 생명의 다양성 그리고 왜 질병이 생기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심적인 도메인임은 물론입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텔로미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어쨌든 코딩되는 유전자들이 변화됐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즉 DNA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텔로미어는 진액 생물에서 염색체의 맨 끝, DNA 맨 끝을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는 어떠한 단백질도 코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또 오늘 얘기하는 DNA 구조하고 연결되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2009년의 노벨상은요 이 엘리자베트 블랙번, 캐롤 그라이더, 잭 소스텍 세 명한테 주어졌는데 텔로미어의 구조를 밝히고 텔로모레이즈의 구조를 밝혀서 염색체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밝혀서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노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밀을 밝혔다고 해서 줬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텔로미어라는 것은 사실은 염색체 맨 말단인데 엘리자베트 블랙번이 호주 출신의 과학자가 했던 것은 사실은 이 테트라 히메나라는 하등 동물에서 유전자 서열을 계속 보고 특이한 반복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밝혔을 뿐입니다 즉 유전자 시퀀싱의 기법을 개발한 프랫 생어의 제자였던 블랙번은 테트라 히메나의 유전자를 계속해서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일을 했는데 봤더니 끝에 가면 이렇게 TTGGG가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런 데이터 없이 아마도 이것은 텔로미어일 것이고 이 텔로미어의 유전자의 시퀀스가 어떻게 염색체 말단이 보호되는지에 대한 비밀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실을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적 증거는 없었는데 하바드의 잭 조스텍이 자신의 실험 기법인 미니 크로모즘 미니 염색체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을 집어넣어서 효모 세포에다 집어넣어서 과연 텔로미어가 있으면 염색체가 보호되는지를 제안을 합니다 이런 실험 제안을 해서 입증을 한 것이 진짜 특정의 TTGGG 반복 서열이 있었더니 이렇게 염색체가 보호되고 잘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이게 텔로미어가 정말로 염색체를 보호하고 유전자 서열의 비밀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강연에서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진액 생물은 긴 천형의 DNA이기 때문에 DNA 복제의 방법 때문에 반드시 맨 끝이 이렇게 짧아지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RNA 프라이머가 더 이상 못 붙어서 짧아져 있고 이게 DNA 손상 반응을 유도하기도 하거든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달아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맨 끝에 End Replication Problem이라고 부르는데 이 블랙번의 제자였던 캐롤 그라이더는 이 끝이 달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복제될 수 있도록 해주는 효소 텔로모레이즈를 발견을 합니다 텔로모레이즈가 하는 일은 바로 이 말단의 복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여기도 수소결합이 작용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가 발견한 텔로모레이즈는 단백질인데 RNA와 복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RNA는 텔로몬 유전자 시퀀스의 상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주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암호를 이렇게 수소결합으로 붙이게 되는 거죠 계속 빨간색으로 되는 것은 RNA 주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끝이 있기 때문에 RNA 프라이머가 붙는 자리가 생기고 여기에 이 끝에 이제 점점 DNA 중합 효소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붙여질 수 있는 일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을 하기 때문에 DNA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텔로모레이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일을 해서 노벨상은 세 명만 주어야 되니까 사실은 세 명한테만 주어졌지만 실제로 어쩌면 더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네덜란드 출신의 과학자인 미국 로커펠러 대학의 티티아 들랑 박사인데 티티아 들랑 박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텔로미어 서열이 어떻게 보호되는지입니다 일종의 캐핑 메커니즘을 찾아낸 것인데요 그 조스텍이 이야기한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렇게 3프라임으로 쭉 나와 있는 한쪽 가닥이 다른 쪽 가닥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들어가서 이렇게 마치 바느질할 때 맨 끝을 묶어버리면 풀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티 고리를 형성을 하면 이것이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손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시면 여기에 딜루비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때 침범해서 들어갈 때도 역시 수소결합을 통해서 상보적인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텔로미어 캐핑, 텔로미어 보호 방법에도 수소결합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염색체 끝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한 것은 DNA는 이중나선이고 RNA는 한 가닥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도구마적인 생각인데요 자 그 편견을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DNA가 4가닥 DNA가 있습니다 이 4가닥 DNA는 실제로는 옛날에는 시험관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생체 내에서 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워슨 크릭이 발견한 수소결합은요 실제로는 A와 T, G와 C가 두 번 혹은 세 번의 수소결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죄송합니다 만약에 구안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구안인끼리 수소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가닥 DNA 판구조의 G쿼텟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워슨 크릭이 1953년에 수소결합을 발견하고 10년 있다가 훅스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훅스틴 결합인데요 이 훅스틴 결합 사이에 A, T로 다른 워슨 크릭 바인딩이 생기면 이렇게 판구조가 겹겹이 쌓아 올려진 G쿼드로플렉스라는 걸 만드는데 형상화하면 이렇게 의자나 바구니 모양이 됩니다 즉 4가닥 DNA인데요 이 4가닥 DNA는 참으로 난감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닥이 풀려서 4가닥이 되어버리면 DNA 중합효소도 들어갈 수 없고 텔로머레이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텔로미어에 존재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잘라져야지만 아마 DNA 중합효소가 지나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암흑제인자 브라카2가 고장난 데서는 보면 이렇게 텔로미어 가닥이 잘려나가서 갭을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갭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것을 오랫동안 천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다가 최근에 밝혀내서 논문을 실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암흑제인자 브라카2가 텔로미어의 G쿼드로플렉스라는 4가닥 DNA에 붙고 이렇게 풀어내서 한 가닥 DNA를 만들면 한 가닥 DNA에 결합하는 단백질이 가서 붙음으로써 실제로는 복제가 멈춘 것을 다시 리모델링 시켜서 개시를 하고 동시에 이렇게 핵산분해 효소로부터 보호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텔로미어 구조와 우리의 암흑제인자는 일종의 줄다리기 혹은 시소 게임을 하면서 서로 DNA를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발견한 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구니 모양에서 잘리지 않도록 BRCA2가 붙고 이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얘를 넘겨서 결국은 텔로미어의 복제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RNA도 많은 구조를 만듭니다 이 특성상 수소결합 때문에 한 가닥 RNA는 이렇게 tRNA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더 많이 꼬인 3차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RNA는 핵산이지만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에서 유전자가 되기는 힘들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잡해지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풀어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사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에서 우리가 RNA가 이 코로나의 핵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전 물질인데요 이것이 우리 세포에 들어갈 때는 RNA만 들어갑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구조는 사실은 이 시퀀스를 알면 어떻게 구조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불러내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룹이 되게 많고 헤어핀도 많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구조를 알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AI를 이용한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면 주어진 DNA 염기 서열을 보고 그것이 RNA가 만들어내는 서열이라고 알거나 RNA 염기 서열을 결정한 다음에는 얘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예측을 해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4가닥 DNA 얘기까지 했는데요 3가닥도 존재합니다 3가닥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DNA 두 가닥 RNA 한 가닥 얘네가 혼성체를 만들면 3가닥이 됐는데요 소위 알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 생기느냐 DNA 복제하고 RNA 전사가 충돌을 했을 때 그때 RNA도 나오고 DNA도 있으면 3가닥의 알룹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애들은 아주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게 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RNA의 H1이 잘라내버리면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변이의 원동력이 또 되기도 한답니다 새롭게 나온 구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생명의 종의 다양성 더 많은 병의 원인 이런 것이 3가닥 DNA RNA 혼성체 알룹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 암호를 풀면서는 드디어 이렇게 배를 짜듯이 실제로는 조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아주 간단한 수소결합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0년 노벨 화학상으로 기념된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사실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선천적 면역 과정을 보면서 알아낸 것인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응용을 해서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편집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 방법은 사실은 코로나를 진단하는 방법에도 쓰였답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컴퓨터화할 수 있습니다 유전 암호처럼 컴퓨터화하기 좋은 소재도 없답니다 그래서 DNA의 시퀀스를 알고 RNA를 알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알아내게 된다면 더 많은 데이터를 넣으면 마치 알파고가 다둑을 두듯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모두 다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3년 전에 구글의 딥마인드가 발표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단백질을 이렇게 AI의 알고리즘이 그 구조를 예측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신약 개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의 지구는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AI하고 결합해서 이런 일이죠 2030년 10월 23일에 어떤 아파트에 전화가 옵니다 따님이 왜 아빠가 전화를 안 받지? 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빠가 쓰러져 있어요 노인들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AI 비서를 두는 것입니다 이 AI 비서한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즉 진단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만 있다면 어쩌면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뇌파, DNA,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질검사 같은 것을 병원에도 보내고 딸도 받아보는 것이죠 돌발 시에는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순간을 넘겨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지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 어쩌면 DNA 암호의 발견이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보편적으로 어디에서나 작은 병원에서도 DNA의 특징과 RNA의 특징을 모두 다 활용해서 AI와 결합한 새로운 진단 기술을 만들어서 많은 병들을 빠른 속도로 진단해내고 감염병만이 아니라 굉장히 싼 진단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1953년에 나온 논문이 획기적으로 일으킨 혁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3세기에 일어날 일이 30년 만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